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관인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time for 구로. 구로.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그리고 의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단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대를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며, 철부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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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